아이가 보카 2에 2네요. 뭐 어떤거 배웠나요? 색깔이요. 색깔 묻고 다 파는거 배웠죠? 무슨 색이니? 무슨 색이야? 무슨 색이야? 아는 친구도 좀 만나니까 반가웠나요? 아는 친구도 좀 만나니까 반가웠어요? 예. 예. 인사했어요? 아니요. 인사는 안했어요. 누구요? 아는 친구. 어디에 아는 친구가 있나요? 아는 색깔. 아니요. 인사 안했어요. 인사 안했어. 안 반갑디? 네. 반가웠어요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그것은 놀았습니다. 라는 표현은? it is yellow. yellow. 써볼까요? y-e-l-l-o-y. 아 w야. 오케이. 그래서 그것은 노란색입니다. it is yellow. yellow. 그래서 yellow 한번 보자. 자세히. 그래다 보자. 오케이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예. 오케이. 예. 아우. 아 뭐야? 예. 아우 소리 났고.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오. 오. 그래서 다 합쳐서? yellow. yellow. 그럼 why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우요. 우 소리. 와이가 우 소리 내고 있어? 아니요. 짤막. 짤막이요. why가 아닌 세 가지 소리가 뭔데? i-e 짤막. i-e 짤막. i-e 짤막 중에서 짤막이 되고 있죠. e는 뭐 중에 뭐 되고 있어? e는 e요. 뭐 중에? e-e 어. e-e 어 중에서 뭐가 되고 있어? e-e. 이케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뭐야? e-e Yeah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야. e-e is. 그렇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.. yellow.. 아니 그것은 노랗다는 표현이 영어로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자. e is yellow.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한 번 그려볼까? 이씨랑 이씨랑 이씨 이즈, 옐로 누가다네 그렇지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지? 비동산 비동산 옐로우의 뜻은 뭐야? 노란 노란? 무슨 씨인데? 하다씨 어떤 씨? 어떤 꽃? 노란 꽃 어떤 씨죠? 어떤 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? 그게 바로 어떤 씨 앞에 뭐? 비동산 비동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줘 노란 옐로우 옐로우 노랗다 옐로우 둘 다 옐로우야? 이씨 옐로우 비 옐로우 비 옐로우 뭔가 비 옐로우하니까 옐로우가 아닌 느낌인데 오케이 그래서 음 그것들은 노랗다 한번 해볼까? 그것은 노랗다 말고 그것들은 노랗다 그것들은 노랗다 그것들이 뭐였지? 델 아 델 델? 델은 저것 아니야? 아 데이 응 그렇지 그것들은 노랗다 그러면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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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 옐로우 데이 얼 옐로우 이제 눈치챘구나 네 됐습니까 그것들은 노랗습니다 데이 옐로우 데이 옐로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색이니? 이 표현은 왓컬러 이즈이? 와우 너 천재 아니야? 요새 그거 시다그랬 때 그 최악이 다단하기 전이에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? 왓컬러 이즈이? 네 그래서 무슨 색? 왓컬러 왓컬러 무슨 책? 왓 왓북 왓북 지원 어디 어떤이요 그래서 어떤 색? 어떤 색? 노란색 영어로 어떤 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왓 왓 왓컬러 왓컬러 äus 오케이 자 이뚫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 저래 배운거 그 다음에 그것은 팔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It is blue 네 네 블루 한번 써볼까요 B, R, 아 어리 안 돼 L, B, E U, E 이제 알파벳 이름 다 할 때는 됐는데 Y를 계속 더 부르라고 아니면 평생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? 그럼 어떻게 되지? 블루의 뜻은? 블루 파란 파란 아까랑 똑같은 무슨 씨? 하다 씨 아 뭐시나 어떤 씨요? 어떤 하늘? 파란 하늘 어떤을 뭐 만들어 둘 수 있는 길이 있다? 뭐다 또아 이게 바로 뭐다? 비 동작 오케이 그래서 파란 파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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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파랗다 비 블루 비 블루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파랗다 It is blue 오케이 그것들은 파랗다 그것들이요? That are blue 아 저것은? 그것들은 파랗다 They are blue They are blue They are blue 가까이 멀리 있는 한 개 오케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저거 오케이 그렇습니까? 그러면 이것은 파랗다 해보자 이것은 파랗다 이것은 파랗다 이 책은 파랗다 This is not blue 오 오 뚝뚝한데 그러면 이것은 파랗니? 이것은 파랗니? Is this blue? this blue? 음 흠 지원이 바르시는거 잘 기억하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분홍색이에요 It is pink 핑크 한번 써볼까요 P I N K 그렇죠 이거는 어떤 소리네요 이건요 응크 뭐 그래? 그럼 이거는 응크요 이거는 잉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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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름 뭘까? 이거요 핑크 스크요 응? 싱크 싱크 그러면 이거는 뭘까? 잉크 티티티 무슨 소리 드스요 드스 그래서 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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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크 TH 나오면 혀를 일단 살짝 물어야지 싱크 싱크 음 잘하네 싱크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이니? It is 핑크 응 묻는 말 그것은 무슨 색이니? 아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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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k Is it 핑크는 다른 뜻인데 Is it 핑크는 무슨 뜻이지? 몰라요 아 그것은 분홍색이니? 일단 모른다고 대답하고 모른구나 너 아니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 아 Is this 핑크? Is this 핑크는 이것은 분홍색이니? 나는 그것은 무슨 색이니? 아 아 제목들었구나 응 What color is it? What color is it?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? 했더니 It is Pink It is 핑크 자 그건 갈색이에요 It is brown It is brown 써 볼까요 B L 아 B R O O Y N Y W W 언제쯤 알파벳 이름 다 뜰래? 스무살이요 아 서른사 아니요 평상 안 외울래요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야? 그럼 브라 브라 얘는 은 꿈 그러면 이거는 룸 아닌데 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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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니라는 대답 듣고 싶어 브라우는 브라우에요 What? 아 브라우니요? What color? Is it? 김밥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? 김밥 그녀! 한번만 오렌지 오렌지 써볼까 Cannon O, L 맨날 L이래 아니 O나 L이나 똑같잖아요 O나 L이나 똑같애 잠깐만요 L O E N G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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